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나입니다. 오늘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장중 석 달 만에 2,400선을 내줬던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더니 결국 약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큰 폭으로 오르며 5만 전자를 회복했는데요. 시간회 거래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회 단일값 애매해서 어떤 이슈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보유주식 105만 주를 시간회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다. 임 대표 측은 이번 주식 매각이 어머니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9.27%에서 7.85%로 변동됐습니다. 5성 첨단 소재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 가액은 1,258원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3월 28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3,42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발사대와 탄운차 공급 계약입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탑5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인 범한 겸영이 현재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내주 우크라이나 복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에 재건주들이 일제히 상승 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 퍼스텍은 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내기주 3빌리언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정구장에서는 20% 가까운 깊은 낙폭을 보였는데요. 반면 현재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4%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바이오는 파란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94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구장에서 4%대 하락 마감했는데 현재는 하한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습니다. 삼화전자의 주가가 정구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히토로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삼화전자는 정구장에서 25% 강한 흐름 보이며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실험 매도 물량이 출해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야구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유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한미사이언스 소식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105만 주를 시간에 거래해서 매각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차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경영권 분쟁 이슈들이 소강상태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나 싶긴 한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은 없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지치는 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고려해에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려해에는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글로벌적인 피처금속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 초점, 헬스케어 부분 쪽, 또 이제 지주 부분 쪽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걱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지분 쪽에서의 그런 경쟁, 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변동성이 일관적으로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 방향성은 없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시간으로 크게 반응이 없는 게 이미 좀 내성이 생긴 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죠. 약간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글쎄 오히려 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지분 싸움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정상적인 펀드멘탈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건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하지만 또 다음 주 정도에 또 이제 어떤 또 이슈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안 좋은 게 이슈가 계속 계속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어떤 고려해열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하면서 신규 매수하면서 단기 트레임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의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외부적인 이슈로 또 집안 싸움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는 오히려 좀 보유자 영역에서 이 부분이 좀 진정되었을 때 이런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고 있고 뭐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이 외부장 이슈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어떻게까지 좀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보유하신 분의 상담을 바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번님께서 한미사이언스를 3만 8천 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피빈님께 한미사이언스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소강상태 들어섰을 때 그때 뭔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시고 다시 한 번 좀 이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매수가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우선은 그렇죠. 그런데 좋지 않은 이야기가 우선은 또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가 오랜만에 변수는 우선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 빠져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노이즈가 있는 것들은요.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개된 노이즈라면 더더욱 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 시가의 절반 정도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 챙기고요. 남은 절반은 그래도 그렇게 포트폴리오에서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 번 그냥 끌고 가보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래해서 또 정치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급락하는 종목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은 차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에이텍을 비롯해서 화천기계 같은 종목들. 오늘 정규정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는데 시간에서 오히려 3%대 밀리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차장님? 글쎄요. 우선 그걸 말씀하셨듯이 테마는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대형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 테마,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에 정치를 연결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이것도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성향이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만큼 이제 어떤 투기적인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종목이든 손을 대면 안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도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외부적인 이슈에 좀 주가가 흔들으니까 좀 트레이스를 많이 받으실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예측은 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규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나 만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좋고 어떤 그 뷰가 산업에 대한 뷰가 좋다고 한다면. 우리 주가 떨어졌을 때는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 봐도 되지만. 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가층이 작은 종목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더 변동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뷰가 좋았을 때는 저가 매수를 담아야 되지만. 나머지 어떻게 좀 비자발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위를 올랐을 때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좀 물론 매수 단가가 다 틀리겠지만.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과감하게 손절하는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상승하는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일렉트릭이 시간을 거래해서 3%대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빈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일 일렉트릭 오늘 시간을 거래 시작하자마자는 거의 한 6%, 7%까지 올랐었거든요.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저만 알고 싶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뉴스가 팍 나와버리더라고요. 기사와 동사의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그게 딱 세 가지입니다. 제일 일렉트릭, 이튼 그리고 테슬라. 기존에 제일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셈블리 라인을 이튼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이튼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가장 큰 전성 공급 기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주가가 전년 종가 대비 50%나 올랐던 그런 기업이었고 미국은 트럼프에 당선 이후 특히 어디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선이라든지 변압기의 교체 자금은 물론이고 아마도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발전 부분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머스크 때문인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에서의 비중이 88% 정도 됩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 그 사업부가 어디냐면 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역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트럼프 그리고 테슬라 여기에 투자를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1차적으로 IRA의 폐지에 따라서 당연히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테슬라와 이튼이 손을 잡고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무언가 손을 잡았을 때 제일 일렉트랙이라고 하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공급을 기반으로 기업의 실적이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흐름이 사실 참 좋습니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한 차례 크게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신 분들 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봐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하나. 지난 5월 28일에 기록한 15,450원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끌고 가면 이 가격대도 돌파에만한 여건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옆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분명 머스크라는 것. 그리고 머스크가 베드시주로 있는 테슬라는 당분간의 훈풍이 불구고 이와 관련된 바람은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제일 일렉트릭은 당분간의 시장에서 꽤나 뜨거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일렉트릭 다음 주 시장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내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하락률 상위 종목에 현대바이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차장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가요? 금액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11,000원대의 유상증자 예정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20% 이상의 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 주가가 이런 유상증자에 의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글쎄요.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납입일이나 여러 가지로 본다고 하면 좀 2월이거든요. 2월달 내년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현대바이오가 실적이나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떤 이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 예정 발행가나 이런 부분이 큰 의미는 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주주 쪽에서의 어떤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주 쪽에서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받고 싶은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로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이제 IT, 현대전자장에서 분사를 했잖아요. 거의 5년 정도 전에 이 IT 사업 쪽을 중단하고 이 바이오 쪽으로의 사업 부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보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전에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어떤 그 시약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가 좀 크게 한번 올라갔지 그 이후에는 모멘텀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예정 발행가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주가 떨어졌을 때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추가 매수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그런 부분은 좀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주주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공시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 반등 이어갔었던 삼성전자가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청환 피비님께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두고 직접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나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 시점에서 이렇게 자사주 취득 소식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반반입니다. 이제. 우선 공시 자체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조를 당후 1년 내에 분할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목적은 주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공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기존의 주주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현재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가 이랬던 적이 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잘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당분간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메모리 쪽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2025년, 2026년이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 사업부 거기에 웨이퍼에 대한 공급 물량까지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힘든 거죠. 그래서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든 주가를 조금 더 부양시키기 위한 그리고 기업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 어제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는 7% 이상에는 올랐고요. 한편으로 시장이 그래 참 힘들긴 했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삼성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을 봤을 때 앞으로의 향후 몇 달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이 주가의 지금까지 상당 부분 저는 묻어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오늘이었고 그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우선은 튀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짜 너무 답답할 거라고 봅니다. 제 주위에 안 하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금은 답답하나 중기나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익이 줄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HBM4 시리즈요. 내년 중순쯤에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지금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주분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버텨나갔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이렇게 크게 발표했었던 적이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다라는 이런 PB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홍님께서 우와 10조, 10조 덜덜덜덜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거든요. 차장님은 이 자사주 취득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은 항상 안 좋다 안 좋다라고만 했을 때 삼성전자 쪽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조에 대한 어떤 자사주 매각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불안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와서 이렇게 자사주 취득을 하나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지금 추정은 못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앞으로 얼마를 더 벌고 얼마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내놓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자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추정 자체를 못한다는 그런 자체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안타까운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주주환안도 그렇고 자사소각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등에 대한 부분을 노릴 수 있고 오늘 그 부분은 좀 주가가 좀 화답을 한 과정은 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정책이나 또 이제 또 환율에 대한 방향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얼마 추정이 나오고 이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저희보다도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지금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좀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하면 되지 주가 무자 어떻게든 계속 빠지고 오늘 하루 반등했다고 해서 이제 오른다라고 단언을 하는 거는 분명히 좀 쉽지 않은 건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공시 굉장히 긍정적이나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라는 이런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 마감됐는데 삼성전자 시간의 단일값 의미에서 2.8%, 거의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이 이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